자 이제 두어프를 부활시키고 그리고 도둑놈도 잡고 그랬죠 4인 파티가 다시 됐어 자 그러면 가볼까 오늘은 아마 투기장부터 시작하면 될거에요 투기장 가야지 가자 얘들아 고고 호잇 강의전에 침당 한당 해주고 자 가자 바로 전투 들어가죠 얘를 앞으로 하는게 좋으려나 이거를 이쪽으로 순간이동 시키고 너는 이쪽으로 와라 도둑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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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동 시키는거 도둑놈 오우씨 뭐야 도둑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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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호잇 화양구 갈겨주시구요 화양구 갈겨주시구요 도둑놈 도둑놈 폰 종료 어, 이 자식이 격려 쓰네, 저기서? 자, 그러면 얘 마맛봉 알아서 어차피 안되네 얘 출혈 일으키고요 출혈 됐지? 출혈 됐네 수미안 시키고 공격은 안되네 선종려 두버프 차례네,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두버프 앞에 나갈래? 나가자, 너도 나가 앞으로 공성태가 있었네, 그러니깐 눈부신칸 호잇 와, 오잇, 아 라이트링 그걸로 없어졌구나, 얼방 턴 종료하고 연소 시켜버리고요 연소 시켜버리고요 와, 같이 공격하는거 보소, 이 자식 오케이, 쟤 넘어졌고 이거 쓰면은 꽤 없어지네, 그게? 그럼 다시 파이어 브레스 일단은 두버프 치료 두버프 치료하고 얘를 재우고 싶은데 일단은 얘를 죽여야겠지? 일단은 얘를 죽여야겠지? 일단은 얘를 죽여야겠지? 오케이, 사망했고 와, 미친 개쎄 와, 미친 개쎄 우리 두버프 죽겠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오고, 너? 아, 눈부신 광이 쓰고 올걸 에이 행동력이 3 남았으니까 최대한 뒤로 빼자 최대한 뒤로 빼자 최대한 뒤로 빼자 내 바보 내 차례구만 1타 2P? 1타 2P? 1타 2P 좋았고 얘부터 죽였고 와, 미친 빗나가면 됐네 그래도 어, 미친 뭐야 왜 이렇게 쎄 얘가 갖고 있는 포션 주고 싶다 쟤한테 여기까지는 1밖에 안 되는데 일단 가서 음 뒷동수 후려쳐? 후려치고 후려치고 힐 앞으로 3톤 남았는데 아... 미친 두버프 또 죽으면 안 되는데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치유 포션이 왜 나한테 있는 거야 아... 어... 잠깐만 그래 치유 포션 비스터한테 주자 좋아 됐구유 너는 얘 상대하고 있어라 미친 미친 갈대 죽었어 아 죽지마 제발 아 미친 죽었어 아이씨 분명 두어프 차례였는데 아이씨 죽었네 아이씨 에라이 자식아 아아 물약 줄 수 있었는데 아이씨 씁 스메트한 이 봤자 아아 저왕하겠지 뭐야 드로토 꼬끼는데? 요 녀석이? 묵구요? 방어하고 행동용이 없네 그렇다면 브레스 호잇 아! 막히네? 아씨 아! 호잇 한 대치고 망치할 수 있겠다 넘어지시구요 호! 아 이거 드워프 또 죽었어 얘 딴 애를 못 봤구나 아 너무 너무 꿀인데 이겼습니다 투기장 어? 어 다시 살아났네 비스트 투기장에서 그런가? 오 보상을 선택하게 되세요 갑옷 마법번 마법 엘프제 지팡이 크으 백퍼센트 확률로 물 또는 피로 이루어진 표명과 구분물독을 바꿉니다 일터 동안 침묵으로 만듭니다 성공은 20% 이거는 세면력 흡수 5% 갑옷이 좋긴 한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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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라 사거리 1.5 지팡이가 가장 좋겠다 너 이거 낄 수 있냐? 너 그러고 보니까 검 개꿔지네 드워프를 원고리술사로 만들고 싶다 얘를 원고리술사로 만들자 자 따라오거라 가자 렛츠고 잠깐만 드워프한테 원고리술사를 줄 수가 있나 너 염한솔 없지? 염한솔은 안 배웠네 가속? 어 이거 배워 기술배워서 가속을 배우고요 배웠나? 네가 배운거 아니지? 아닌데 야 가속 어딨냐? 가속 배운거 맞아? 가속 누가 배웠어? 가속 누가 배웠어? 폐인의 가방에 있는데? 자 이거 설정해서 한번 봐야겠다 게임 플레이 스킨 스킬 조작 스킬을 이거를 어떻게 빼지 단쪽으로? 이걸 이거를 8번으로 바꾸고 싶은데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이런거 다 뒤로 해 뒤로 하고 아이고 생겻 광기 상태로 만든다고요? 격려 있고 점화 있고 가속구 어디갔어? 가속이 없어졌어 가속 가속이라는 스킬이 없어진 것인데요? 사용된 기억 슬롯 아 설마 기억 슬롯이 없어졌고 기억 슬롯이 없어졌고 아 설마 진짜 이게 없어갖구 진짜 이게 없어졌고? 그냥 없어진건가? 배 오기전으로 돌아가 버리기 근데 진짜 그런거면 좀 그런데 아 아니구나 배우는건 무한으로 배울 수 있네 배워봐 아 아깐 버그로 안된가보다 대스요 마음의 평화 음 대상은 어 지교일 지능일 제치 2 오 공포 매형 도발 수면 경로를 제거합니다 너 이것도 배워나라 이것도 배워놓고 뭐를 쓸까 화염구가 있으니까 이글거리는 당검은 필요 없지 않나 음 평온할까 가속할까 둘중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일단은 이글거리는 당검 빼 그리고 마음의 평화나 너는 법부사다 법부사기험 법사야 알겠어 가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날거요 지금이라면 이길수 있을거 같애 야 상식의 길이 열어졌네 설마 이쪽으로 갈수 있는건가 여기 한번 가기전에 얘네들이랑 한판 붙여보자 가기전에 마 한번 붙어봐야지 음 자아 세이브하고 가볼까 늘려봐 유리한 지점을 잡자 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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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보야 떼어나 아니 왜 붙어 이 바보야 떼어나 어? 떼어나도 왜 안되지 떼어나도 따라오는데 왜지 야 너희들 야 너희들 다 은신해 어 떼어졌다 너도 떼어놓고요 떼어놓으시라구요 붙지마세요 아이씨 에잇 됐다 자아 너 여기있고 너는 약간 앞에있고 너도 약간 앞에있고요 너 왼쪽에 있어 너는 완전 뒤쪽에 있고 니가 완전 앞쪽에 있어라 됐어 요정도? 요정도 있으면 되려나? 요정도? 요렇게 했으면 되겠지? 자아 고 어 미치 자아 가자 전투준비 미치 미친 사냥개 사냥개 소환했다고? 에반데 누구한테 가속할까? 가속 가속하고 그 다음에 화염구 그 다음에 화염구 화염구 하고요 얘 죽어도 되나? 한번 알아서 하시고요 어? 와 드버프만 노리네 이자씨들 비겁하게 이자씨들이 오잇 어? 순광이동 일로가 임마 호잇 호잇 아 지무 실패당해버렸다 오 오 미치 응급처치 좋았고 호잇 얘 죽었네 아이고 다리 부상 일단은 얘 살려 오 못살리네 약간 앞으로 가야되나 이러면 앞으로가서 얘 살리고 이스마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얘 수면 수면 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폭발 폭발 와 개쎄 삼십 달았어 와이씨 이거 넘어짐도 넘어지는 그게 제거가 안되네 포션을 포션을 요시한테 줘 포션 물급 같이 읍쇠? 읍쇠 같이 연소되고 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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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고 반정령 아이고 우리 주인공 죽겠다 태양권? 태양권? 아 불안강 가서 태양권 태양권 써주시고 석화 아 안돼 주인공 죽었어 괜찮아 죽어도 돼 팔릴수만 있다면 아 레벨업 했는데 아깝다 얘 치고 얘 무기가 너무 꿀이다 쟤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줘야겠어 형 감나빛? 그래 딜러 공격하라고 이자식들아 와 지팡이 개쎄 아 아니 무슨 몇 번이나 공격하는 거야 이자식은 독병력이 됐네 핫 요새와 요새와 하고 이것도 쓰자 크으 방어력 쩐다 격려 쓰고요 얘 가속가 쓰고 그 다음에 나도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그 다음에 나도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아 불 붙었어 굿 침묵 아 아 아 아 아 미 미르틴? 흐흐 씨 개웃기네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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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읍쇠 버렸구 오오 파이어볼? 타임 아 으흠 읍쌍 퉓 침 띠 띠뛰 침 침 맞아버리구요 야 너 일루와 넘어트림? 그리고 한 대 쳐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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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야 침낭 누가 갖고 있냐? 페인이 갖고 있는데 로시한테 줘 야 페인 죽었어 어쌔 발톱 충격의 손길 기술책 아 좋구요 이거 사냥개 조롱사 마스터였구나 가몬 열쇠 나이스 피 묻은 쪽지 음 9월 29일 군사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침묵의 수소수는 보병으로써 매우 효과적이고 끝까지 수준적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음 거의 일기같은거네 양동이 투구 어 괴짝 가속 두루마리 아주 좋구요 이러면 얻을 수 있는게 없네 일단은 장갑 얻었으니까 장갑껴 아 이거 두워프가 껴야되나 1,4,5,2,7 어 이거 왜 안껴져 껴 아 신발이었어요? 어헤이씨 민발이었구나 그리고 여기 장갑에 순간이동이 있었구나 오케오케 여보수! 간수대장 죽이고 왔습니다 넵 일단은 패인부터 살려야겠다 음.. 광장 분명 얘가.. 살았었어? 부활의 두루만이 하나 주세요 288원? 음.. 잠깐만요 일단 한곳으로 모아 돈을 자이크의 발동 크.. 이런거 팔면 안되겠다 이거 하나 주시고요 여기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음.. 이거랑.. 말굽버섯이랑.. 이거랑.. 아 일단 팔아야겠다 아 일단 팔아야겠다 이거 뾰족한 돌이랑 이거 뾰족한 돌이랑 요거랑 이거 편지 가지실래요? 흐흐흐 이거 일기도 가지세요 이십사원 이십사원 아 이거를 좀 조조좀 해 주시 이십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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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쟤 무슨 퀘스트 그거 있나본데 일어나아 다시 신장 가져오시고요 음 내가 바로 챔피언이오 당신 하면 그분이 될 수도 있겠어 그분이 누구야? 그는 당신은 그분이 누적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분이 누적이게 표현할 수あれば 그는 모든 것을 더욱 위해 실현을 할 수도 있겠어 그는 그분이 당신이 누적이네 그분이 그분이 될 수 있네 그분이 그분을救자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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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救할 수도 있어 음... 이제 그럼 뭐를 해야 되지? 어? 이 억제고를 풀어준다고? 오... 하지만 잠깐만 한번 망설여볼까? 일단은 저장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어, 풀었어. 어? 억제거 풀었거든요? 잠깐만 뭐가 달라진거지? 뭐가 달라진 것은 모르겠는데요? 달라진게 없... 아, 목걸이 낄 수 있네, 그러고 보니까? 어, 목걸이 낄 수 있어. 행운해보자. 플러스 1 야, 다른 애들건 다른 애들건 못 풀어주네요. 주인공 그것만 풀어줄 수 있고 억제거가 없잖아? 어떻게 된거야? 글쎄, 나도 잘 자, 그러면 레벨업 했으니까 올려볼까? 일단은 어, 얘는 법사기 때문에 얘를 법사라고 해야되나? 법사는 아닌것 같은데... 쓰읍... 기억을 올리자. 기억 두개정도 올리는게 낫겠지? 아, 기억 한개만 올리고 그 다음에 쓰읍... 건강을 올릴까? 건강을 올리고 음... 소환술 쓰읍... 소환술을 올려봤자 소환술이 이거 한개밖에 없는데 별로일것 같애 이핀비의 20%만큼 회복 음... 세명력 회복도 좀 별로인것 같고 주인공 헌터로 가자 얘는 헌터 겸 사냥수사 가니까 사냥꾼 쓰읍... 사냥꾼... 궁술 올리자 궁술 궁술 얘는 당연히 화염수사이니까 화염피해 증가 그리고 지능 얘는 아직 갈대를 못잡혔는데 얘도 일단 준 법사니깐 어... 건강 지능 그 다음에 건강 힘 이렇게 올려야겠다 뭐야 고속구가 사라져 넌 강해질 가능성이 생기긴 했어 지금 당장 강해진거 같진 않겠지만 여튼 불편해보이는게 없어졌으니 감사하도록 기읗 아 6만신선이 천알만 감사합니다 아 그런거였어요? 흐흐흫... 그렇구만 음... 얘는 근데 백병전 나 이거 찍은적 없는데 기본적으로 찍어져있는게 세 개네요 쓸모도 없는게 흠... 너는... 어... 인내의 길 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아 얘는 갈자피를 못찾겠네 넌 일단 보류 하지마 얘는 단놈이랑 바꾸던가 아니면은 좀 보류를 좀 해야겠어요 얘 너무 쓸데없어 두어프 얘 유일하게 쓸모없는 애가 얘거든요 지금 얘는 당연히 힘 하나랑 건강 하나 넌 전사야 그리고 너는 양속무기를 주도록 할게 나중에 양속무기 주도록 할거니까 너는 양속무기 이거를 업하자 하자 아니야 얘는 얘 아끼자 얘도 두어프 멸치를 멈춰달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두어프 멸치란요 쌍수 가려고 양손이요 어 네 양속무기 쌍수가 졸려나 양속 나중에 아이템 얻는거 봐서 올리도록 하죠 어 거기 너 감히 억제고 없이 뭐라는거지 들켰당 음 애초에 억제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억제고를 제거하고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해가옥자 하는건 아닙니다 당신은 짐승이 아니라고 말하며 더는 고삐를 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1번 저는 애초에 노예가 아닌데요 으흐흐흐흐 저는 이디옥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어? 어우 자 그럼 너는 그냥 그냥 왓더 어? 억제고 채워지기 전에 도망가야된다 억제고 채워지기 전에 도망가야된다 야 너네들은 뭐하냐 여기서 이 자식이 주인공이 지금 빠졌는데 오 뭐야 마법주머니 개꿀 탈주자 탈주자 에이 탈주자 됐어 저 탈주자 됐음요 탈주자 지속시간 15톤 근데 어쩌냐 여기 내가 다 죽였는데 하하하하 내가 다 없애버렸음요 여기 다시 돌아가야지 마을로 빠보 빠보 어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번에는 여기 못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올라갈 수 있나? 안되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광장으로 비나이다 어이 함 유 뭐야 억제고 없잖아 어떻게 된거야 나라면 여기서 도망칠거야 잡히기 전에 야이씨 니가 풀어줬으면서 어? 거기다 멈춰 합당한 처벌을 맞이할테니 설득을 시도합니다 음흠 뇌물이요? 음 냉소적으로 킬킬 웃습니다 킥킥킥 다른사람이랑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음 항의합니다 저기요 흠흠 전 그사람이 아닌데요 통 통했어 이럴수가 이게 통했다고? 어? 너 네가 네가 왜 이렇게 하는거야? 멍! 넌 내 눈이 없네 이럴 이럴 아 된장 또? 문 열어 긁어내줄 에잇? 따 이잇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쌤 알겠어? 아이 고만 잡혀 이제 이 마을에 못있나봐요 이제 도망가야되나봐 가자 억제군은 어디갔지? 몰라 나도 내가 억제가 어디갔지 근데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도망갈데가 없는데요? 도망갈데가 없거든요? 어디로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이쪽으로 가야되나? 이쪽으로 가야되나? 여긴 안닫거든요? 어 이쪽으로 가려면은 여기를 뚫을 수 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는 못뚫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안으로 가야되는데 못가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도대체 여기까지 가야되는데 음 아! 설마? 요건가? 허잇 모든곳을 다 보고있는데? 갈순없는디요? 그럼 요건 아니야 그러면은 아 지하출입구 여기도 아닐텐데 여기 여긴 나 절대 아니고 야 일단 야 불구로 앉아야 니가 한번 여기로 가서 한번 말좀 걸어봐라 문좀 열어달라고 해봐 음? 군원수살들이 이 요새에 모아두는게 모두가 부활 방문하는 것에 동의한지 물어봅니다 나의 믿음으로 가야됐라 나의 믿음으로 가야됐라 나의 아버지에게 기억나요 흠? 어? 그럼 누구야? 뭐 말해봤자 아무것도 없긴하네 뭐 말해봤자 아무것도 없긴하네 꺼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그가 정말 화가 날 때까지 얼마나 서서 버틸 수 있는지 시원하기로 하면 된다 아이 이건 하지말고요 음 문 뒤에 뭐가 있죠? 으흐흐 흐흐흐 own 앱 좀 Ri경ased 꺼져 으흐흐.. 아 미안해요 아... 아.. 모를 수도 있지 아... 잘하네 premise 나b 이끌어부터 헤헤헤헤헤헤 잠깐만 야 페인 와봐라 어이? 아 미친 고만해 고만 잡히라고 아 맞다 순간이동 있잖아? 맞아 맞아요 저 순간이동 있어요 맞아맞아맞아맞아 맞아 나 순간이동 있었지 참 야 인마 너 돌아와 뭐야 설득 다른사람인디요? 맞아 순간이동 있어요 저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순간이동으로 페인을 위쪽으로 올려보내주면은 짜잔 갈 수가 있다 요 말이야 이건 뭐지 크으읍 사다리 얘들아 어여와 여기 잠겨 있네 한번 다물쇠를otz diyor 여기 안에 뭐가 있길래 안 보이네 어 해제됐다 어 아무도 없어 보이죠? 오우 철퇴 오 굿 잠깐만 야 내 아이템 다 어디갔냐 내 아이템 다 어디갔어 마이 아이템 뭐 다 필요없는거였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얘한테 메이드 주는게 더 낫겠죠? 아이템이 사라지긴 했는데 괜찮나? 대가사전 일곱신이야기 훌륭한 선적 어 돋보기 가져가구요 경고문? 이거 뭐지? 항해서들과 폐포업자 마지스터 치린드루에게 알립니다 절대로 빛 빛을 따라 항해하지 마십시오 오오 빛을 따라 항해하지 말래요 뭔가 있나 보네 잠깐만 뭐야 이거 내 방법이 더 깊은 것 같애 내 방법이 더 깊은 것 같애 네 네 너의 수업이 너의 수업이 너의 수업이 도움이 될 것 같애 네 네 너의 수업이 에? 에? 어? 속옷이요? 일단은 돈 가져가고 어... 오렌즈도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소, 속옷? 그래, 속옷... 아니,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자식 속옷은 왜 갖고 있냐? 이 자식 속옷은 왜 갖고 있냐? 면에서 속옷을 왜 갖고 있는 거야? 면에서 속옷을 왜 갖고 있는 거야? 오, 눈이다. 훔친 물건이라고 나와있네? 광대모사 좋아. 이거 얘도 소매치기 할 수 있나? 저는, 너는 절대 전혀 지키고 있겠지. 내 방법이 너의 완벽한 일을 더 가까운 일을 더 가까워야 해. 네. 너의 source가 떠났다. 하지만 너의 생활은 백두천만, 백두천만! 너는 완전히 위험한 것에 대해 도둑 시뮬레이션을 알 수 있어. 이 자식들은 어떻게 도둑이 오는 날이야? 이쪽으로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도 나가는 길이 있긴 한데 아 없네 그러면 나가려면은 못 나가는데? 여기 길이 없다 야 아 여기 길 있구나 여기도 길이 있네 여기 일로 가는 건가 본데 이쪽으로? 사크르멘트 아큐어리 일로 가봤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갈 것 같은데 일로 가보자 아 미치 어? 모두에게 가치를 대주일까 했다고? 오오오 도망가야 된다고? 문을 연건 실수였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눈살은 없지만 음 헤헤 어디 보자 음 문을 연건 실수였어 아하 하나는 여기 영향을 지켜봐야 된다고 말할 것 같긴 한데 천국은 죽었지만 우리의 영향을 지켜봐야 된다 무슨 일 있었죠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 있군 치료를 받으면은 이곳을 떠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 음 꺼림치치하게 동의합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묻습니다 무슨 짓을 할거죠? 음 음 음 음 음 음 너희가 자기만 하면은 내가 너의 유명을 지켜봐야 된다 너의 유명을 지켜봐야 된다 너의 유명을 지켜봐야 된다 리벌론은 난 더 걱정할 필요가 완벽한 음 여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아내멀, 비스트, 슬러그! 제발! 아니! 완벽한 그 저한테 그 왜 그렇게糖을 욕하는가? 그 소스래. 이 엘프가 그의 소스로 보내주신 것을. 가적인 수직로 나와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는 우리 모두. síy. 나의 선수이예요. 당신은 우리의 의견을 말한다면. 당신의 변화가 더 기뻐하기 위해서 당신의 변화가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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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 그런데 adult rogers은 알게되지 않는다. 당신은 알게되지 않는다. 이제 너의 turn, 내 친구야. 오늘 우리 함께 함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미르딘?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전투를 한다고?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야, 너는 또 왜? 왜 적이 된건디? 이거 모네일 것 같은데, 너무 많아갖고? 일단 한번 해보지, 뭐. 일단은 모두한테 버프를 주고? 그 다음에, 어... 기름을 여기다 뿌린 다음에, 화용구를 쓰려고 했는데, 화용구를 못 쓰네요. 그러면은... 호잇! 와, 개쎄다. 그 다음에, 가속! 어딜 도망가시나? 와, 개쎄다. 쓰읍... 내 turn이군요? 음... 일단은, 헛! 태양권! 태양권 한번 해주시고, 번개 찌짐 한번 해주시고, 어? 어휴... 자, 뒤통수로 간 다음에, 얘를 때리면은 몇 단이야? 자, 때리고, 이쪽으로 구레스를 갈리자. 어? 뭐야? 어? 뭐지? 나한테 힐 줬어. 아, 맞네. 힐 주면은, 체력 없어지지? 아! 뭐 녀석이? 너 일단은, 중독. 아, 나 그리고, 그거 포션 없어졌네? 잠깐만! 내 무기도 없어졌어, 그러보니깐! 마이 건! 내 무기도 없어졌어, 미친. 와, 죽여하고 같이 불태워버리네. 신자들이. 오, 님 누구세요? 죽여하고 같이 불 잘려버리네. 아이, 님이 왜 맞아요? 나 얘, 얘, 얘 썼는데 얘한테? 와우! 오잇! 어잇! 미친, 포션 먹었어. 오렌지 주스 먹었네? 엘! 엘! 아이, 이거라 마고라잇! 쓰읍! 으뜰까지? 오잇! 중독시켜버렸고, 나는 힐하고,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자, 여기까지 와. 예술은, 폭발이듯! 와아, 이 씨. 방패 밀쳐내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죽은 척하기 할 수 밖에 없나 이거? 죽척! lindo! 고 Jong,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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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먹었네? 창어 먹었잖아, 창어! 어 어 이거 이길 수 있으려나?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얘네들 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네요 일턴이 더 필요해 이 포션 미스트 한 대 주고 아돋오 아돋오 이건 아무래도 이길 수가 없는 곳인데 요 녀석을 이쪽 밖으로 야 너 일로 가라 저 녀석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여섯 시켜버려 여섯 시켜버려 아 비스트 죽었어 이씨 여섯 시켜버려 문제는 우리도 둘 다 죽을 것 같은데 흐흐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 하면 안되는데 일단 이거 먹고 끄고 행동력으로 일 써야되네 어 괜찮다 열과지 온 다음에 여기 불바다로 만들어 여섯 시켜버려 모노게 아 이자식 비겁하게 방패던지기 하네 비겁한 녀석 그 깡통 줘봐 야 바보야 니가 죽으면 어떡해 아 직접 가서 던지는 거였어? 안 돼 저 멸이다 아 안 돼 으악 으악 오케이 근데 이거 이거 제 물건 어디있어? 어디있어? 그러면? 내 물건 어딨는겨? 아이씨 어디서부터 해야되냐? 여기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